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희라입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전 국민을 깊은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죠. 사고 원인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날씨로 인한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하죠. 정말 안타깝고 더없이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런데 수색과 구조작업을 하는 데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조류가 무척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류에 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고가 난 진도 해역도 참 조류가 세계적으로도 무척 강한 곳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조류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알고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바닷속에 사는 마녀가 무서운 소용돌이를 일으켜 지나가는 배와 선원들을 삼킨답니다. 노로이 북쪽 해안 가까이인 메일스트롬이라는 곳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뱃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가는 전설적인 춤의 장소이기 때문일까요? 에드가 알렌 포우는 그의 공상 단편 소설 메일스트롬을 이곳을 배경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강한 소용돌이는 마녀가 아니라 조류가 만들어냅니다. 조류가 해저 지형에 영향을 받아 강한 소용돌이의 물결로 변하는 것이죠. 그럼 조류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먼저 생깁니다. 달의 인력으로 밀물과 썰물이 바뀔 때 바닷물의 흐름이 생기는데 이것을 조류라고 부르죠. 그런데 밀물과 썰물의 조속차가 클수록 조류도 강해집니다. 조류돼서 처음 기술한 사람은 서기 70년경 그리스 타먼과 플린이었는데요. 그는 하루에 두 차례 밀물과 썰물이 있으며 이때 바다의 흐름을 조류라고 불렀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은 마녀 인력으로 유명한 뉴턴에 의해서죠. 그는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 사이의 인력과 운동이 조속을 일으킨다는 평형 조속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뉴턴의 평형 조속론 단점을 보험한 이론이 라플라스에 의해서 주장된 동력한 조속론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선조말의 우리나라 유명한 학자인 정야경 씨는 사리와 조금은 달과 태양의 위치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동해와 서해의 조속 차이는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바다와 관계가 있다는 말을 함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해양에 대한 지식이 결코 서양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조금 해보면 밀물,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썰물 나가는 이럴 때 나는 수의차, 그때 수의차가 커지면 조류도 좀 더 강해지는 거고 낮으면 조류도 약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역마다 기온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하듯이 바다도 지역마다 조류의 색이 정도가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해와 서해에 조류차가 무척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뉴턴이라든가 라플라스 등의 이론은 사실 이상적인 조속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각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조속현상을 이론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왜 지중해에서는 조속간만의 차가 그렇게 미미한데 뉴펀드랜드의 펀드만에서는 16m나 될까요? 16m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남중국해 해안에서는 단 한 번 하루에 조속이 나타나는데 타이트에서는 매일 정화 좌정에 발생을 할까요? 이것은 바로 물의 관성뿐만 아니라 바다의 깊이, 대륙의 분포, 해안지형, 전향력 등이 조속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의 조속은 무척 작습니다. 조차가 큰 인천의 경우 사리떼 조차가 9m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해에서는 조차가 가장 큰 편이라는 속초의 경우도 사리떼 조차가 2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동해에는 조속이 없다. 또 동해에는 무조속론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서해에 경우에는 9m, 동해에는 20cm, 1m도 안 되는 건데 정말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서해에 조석이 큰 이유, 뭘까요? 서해에 조석이 동해보다 큰 이유는 다음 것 같습니다. 조속파가 진행하는 속도는 수심에 따라 달라져요.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는 조석파의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지만 수심이 얕아질수록 파의 전달 속도는 느려집니다. 우리나라 서해에 나타나는 조석은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조석이 전파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동중국해에서 조석은 파장이 길고 진행 속도도 빠른 대신에 조차는 수십 c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심이 얕은 우리나라 남해나 서해로 조석이 들어오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파의 길이가 짧아지는 대신에 진폭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죠. 그러면서 조차가 커지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차가 커진다는 것은 조리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해서 동해에는 수심과 지형이 큰 조차를 일으키기가 어려울 만큼 이웃 때는 바닷물의 양도 적고요. 일단 바닷물의 수심이 아주 깊거든요. 이런 이유로 서해와 동해의 조차와 조리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심의 깊이 얕고 깊느냐에 따라서 조차가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조수색 작업 중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힘든 게 조류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해양사고에 있어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다는 게 조류가 아닐까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리기관과 겹치면서 특히 조류가 초기에 강했었는데요. 사실 몇 전 전에 우리 천안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리가 겹치면서 조속차가 매우 컸어요. 조류도 한 2내지 3m 초속.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제가 수색 작업을 했던 베테랑 해군 구조 요원이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때도 죽었거든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조류가 위험한데 사실 이번 사고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조류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그때 사고 날 당시 한 3m 정도 됐다고 해요, 조류가. 그럼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조작하다 발생했을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봅니다. 기원전 480년 아테네의 템스토클래스는 살라미스선 부근의 강한 조류를 이용해서 페르시아 해군을 턱받던 적이 있고요. 비잔틴 제고의 레오 황제도 보스포스 해업의 강한 조류를 이용해서 이슬람 해군을 대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울뚫목의 강한 조류를 이용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장에서 패승을 거두게 됐고요. 이처럼 조류는요, 군 작전에서 전쟁뿐 아니라 평시 선박들의 운항에도 아주 중요한 기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사고에서 보니까 정확한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조류 연구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던데요. 앞으로는 또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지 않도록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정확한 조석과 조류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